가다 어때요? 귀여워 안녕 안녕하세요 응 맛있어요? 티가 무슨 생각이에요? 바다 하나만 달라 아니에요 근데 맛있게 먹어요 오늘 컨셉 미션 미션 샘 미션 그거 뭐야? 맞힌다 왜? 아니 얘 아초 먹는데 민경이 진짜 혼자 하려니까 어색해 죽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예쁘게 나왔는데 아 부끄러워요 그러면 안녕 아,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그냥 은우 언니가 우는 거 보니까 아, 자꾸 당부해요! 결국에는 너 때문에 또 울 거야! 아, 미치겠네. 언니들이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멤버 중 동생 같은 멤버요? 동생 같은 멤버요? 동생 같다기보다는 언니들이 행복하게 뛰면서 웃을 때 언니들이 기억...내요. 많이 생각할 때 있어요. 착해가지고 언니들이 다 착해요, 진짜. 너무 잘 챙겨주고 좋은 언니들이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직 정신이 덜 차려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졸린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졸려요. 왜 졸려요? 오늘 따라 너무 졸려요. 오늘도 화이팅! 공부 잘하나요? 공부 잘하나요? 못하는 편은 아... 안... 아니... 못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못하죠. 근데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공부를... 못해요. 제 자신이 웃기네요. 왜 머뭇거렸지? 안녕하세요. 혼자 있으니까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언니? 언니야, 같이 있어줄게. 언니가 잘하는 거 있거든? 오른쪽, 왼쪽, 왼쪽 한꺼번에 하는 건데 한번 배워볼래? 오른쪽, 왼쪽 윙크? 응.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알겠어요, 해볼게요. 시작! 오른쪽부터 시작! 미안해요. 제가 윙크에 잘못해가지고. 바다는 윙크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요. 바다야, 그건 자는 거고. 바다야 아이돌 해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안 먹는다고 했으면서 왜 다 말이 바뀌어? 저는 안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바다 혹시 혼났어? 경직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네? 왜? 하나야! 네? 바다 혹시 혼났어? 경직되어 보여요. 아, 진짜요? 아니요. 바다는 혼났으니까? 하나, 둘, 셋. 안 혼났어요. 그래요. 안 혼났어요. 원래 경직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커버 영상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보여드릴 건 많아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들어오세요. 아나, 너너더 주인공이. Ja, 너너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덴.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